오늘 우리 집은 참치 해덮밥을 하고 있어요 참치 해를 떠서 해덮밥을 하는 중이에요 겨자분하고 와사비하고 같이 해서 식초 간장 설탕 좀 넣어서 한 다음에 초밥을 만듬 중이에요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오늘 이제 주말이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거 냉동 참치인데요 냉동 참치를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회감으로 떴어요 회감으로 뜨고 저번에도 민어, 활민어는 살아있는 민어를 회를 먹고 남아서 이제 그걸 초밥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오늘은 이제 냉동 참치는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저기 어제는 이제 그 냉동 참치 짜투리 남는 것은 그건 잘라 가지고 회덮밥을 했는데 맛있었어요 오늘 초밥도 엄청 맛있네요 내가 한번 먼저 해서 한번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주 맛있어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잡곡밥에다가 겨자분하고 와사비하고 이렇게 식초 간장 이렇게 설탕 약간 넣어서 이렇게 개어 가지고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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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